요배 감사 두 번째 예배가 감사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시던 중에 본인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가다가 본인이 성경책을 식사하는 곳에 두고 온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성경책을 교회 식당에 두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마시고 주차장에 그냥 차를 대고 기다리시면 제가 성경을 찾아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차장 그 문 바로 옆에 맨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혼나던 그 유치부 친구 하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이작이었습니다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기한테 제가 이사가 저기 차에 타고 계신 할아버지한테 성경책을 가져다 드리면서 90도로 배꼽 인사 드리고 한 주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사기는 목사님의 심부름이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부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부모님도 인사를 안 한다고 맨날 꾸중하고 혼을 냈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훈련을 시켰으니 잘됐다 생각해서 저한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제 할아버지 집사님한테 가서 성경책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했더니 예 하고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막 달려가다가 그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털썩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깨졌는지 다리를 계속 한참 보고 있습니다 저랑 제 부모 그 아이의 부모님과 또 차에 탄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도와주러 가야 되나 라고 할 때 그 이사기가 막 울면서도 다시 성경을 툭툭 털고 벌턱 일어나더니 다시 집사님께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깨끗해요 좋은 한 주 되세요 그리고는 다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이사기가 유치부 친구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데 저한테는 항상 90도로 인사하면서 항상 그런 사인을 줍니다 당신이 인사시켜서 나 넘어진 그 아이야 그렇게 이사기가 인사할 때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엉엉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집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니 그 다리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집사님께 울면서 성경책을 갖다 드렸던 그 이사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수준과 상황과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때 이사기가 보여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조명이 돼서 떠오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제가 이사기라는 친구의 그 아이의 이야기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강하고요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죠 말씀해 보니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죽게 하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의 가축과 모든 목동들을 죽게 합니다 그의 식솔들을 그의 종들을 다 죽게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 강도들이 몰려와 모든 자녀들을 다 칼로 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욥은 그 충격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녀가 죽었고 자신의 식솔들이 죽어갔습니다 재산토 잃고 절망과 고통의 일이 겹겹이 쌓여 몰려오고 있는데 이 20절의 짧은 한 구절으로 그의 황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20절의 말씀은 우리는 단 1, 2초 사이에 읽게 되는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욥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사람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꽤 긴 시간의 인생의 상처의 회복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1995년 상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몇 되지 않은 생존자들과 그 희생자들의 가족이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 충격을 회복하는 단계가 단 20절의 한 구절처럼 해결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그곳에 달려들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생중계로 그 테러가 수천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사회적, 전 세계적 외상후 중후군의 증상이 곳곳에 일어났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들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 그 현장에서 죽어간 그들의 가족인 유족들 그 사고를 그대로 방송과 여러 가지 매체를 지켜봤던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마르디 호르비츠 정신과 교수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후 중후군을 경험한다고 말하면서 그 회복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그 회복은 한 구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단계와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호르비츠가 이야기하는 그 회복의 단계로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호르비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절규의 단계가 있다 사건을 전에 듣거나 확인한 후 심한 충격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인지체계 안에서 그 사건과 사고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호르비 자녀들과 자신의 식솔들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일어섰다라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말에 호르비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처럼 요번 그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크게 놀란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 절규하는 것의 의미는 어? 나는 내 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절규하는 겁니다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장난을 많이 칠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짝꿍이 잠깐 화장실이나 어디 나갔을 때 조그만 압정을 의자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짝꿍이 돌아와서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뻘떡 일어나죠 벌침에 쏘인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비참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올 땐 우리도 그렇게 뻘떡 일어나는 것처럼 절규하는 몸부림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과정으로 회피의 단계가 옵니다 욕은 그 단계에서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르비츠 박사는 회피의 단계에서는 외상의 경험에 관련된 모든 자극을 회피하는 방어기제가 활성화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런 사고로 발생한 그 마음 안에 큰 외상과 상처를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야 이 일은 내가 겪을 일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욕은 성경 말씀해 보니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욕이 입었던 옷은요 아주 부자들이 입었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옷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옷은요 자기의 계급과 위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죽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곧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 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요의 단계입니다 동요의 단계는 외상의 기억이 침투하여 활성화되면서 악몽과 기억의 잔상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단계라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벌어진 충격적인 그 기억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외상적인 경험을 원상태 그대로 계속 경험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회피의 단계에서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사건과 사고의 기억들 잔상들 여전히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들이 악몽처럼 꿈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생생히 복귀되는 상황 이에 대해서 욕은 머리를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의 시대에 특별히 창세기의 족장시대에 머리를 미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관습적 문화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요 성경에서는 이방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곳곳의 성경에서도 머리를 밀지 마라 털을 깎지 마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방문화 어떤 재난에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를 미는 행위를 사실은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그 이방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분노의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욕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 동시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행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건에 자신의 가족의 희생자에 자신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죽음에 이 황당한 황망한 사건에 이젠 나도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 많은 유족들 희생자들 생종자들이 스스로 복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전의의 단계 표현 그대로 황망한 사고에 대한 거부와 부적응 단계에서 변화가 되는 단계로 갑니다 이에 요분 20절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설명할 때 호르비츠 교수는 이 단계가 전의의 단계 변화의 단계지만 분기점이 되는 단계다 전의의 단계에서 적응적인 해결을 하면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러나 반대로 부적응의 해결의 단계로 나아가면 외상 후 증후군 장애에 빠진 환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욕도 그 분기점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땅에 엎드리다 여기서 욕이 부적응 단계로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계속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면 욕은 아마도 엎드린 채 그대로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의 상태로 평생을 엎드려 땅만 보며 어둠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땅에 엎드렸다고 모두 예배자, 경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비치의 교수처럼 이 분기점에서 그냥 땅에 엎드려 땅만 보고 다니는 외상 후 증후군에 빠진 환자처럼 살아갈 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이 땅에 엎드리고 물론 땅에 그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그늘진 것만 보았지만 그 엎드린 채 그 모습을 자기에게 투영하며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곧 욕은 전의의 단계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적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단계에서 욕이 보여준 모습은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20절의 구절은 단 1, 2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삶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으로 늘려보면 호르비치를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기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20절의 구절은 통상적으로 본다면 욕의 6개월의 삶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욕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외상 후 증후군의 현상을 경험하고 절규하고 회피했었고요 또한 동요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때 그 고통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욕도 그 단계를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욕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이 좋고 의인에 가까운 욕도 사단과 세상의 시험 속에 그렇게 신앙 좋다는 욕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목살하고, 직분 좀 가지고 있다고, 신앙의 연수 좀 깊다고 어려운 일, 황망한 일, 이러한 사건과 사고 겪을 때 나는 금방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난 믿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은 자야 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일에 우리는 이 신앙이 좋은 욕도요 똑같이 그 회복의 단계를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인들이 좀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구별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요 기다려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불신앙적인 성급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불신앙적 성급함에 많은 현대 그리스인들이 빠져 있죠 그런 잘못된 종교심을 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정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때 내 자신을 정제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왜 울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다 좋아질 거야 기도하면 우울증도 없어져 하지만 여러분 요백에도 뻘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빡빡 밀고 땅에 털썩 엎드려 엉엉 울고 몸부림치고 고통의 시름소리를 질러낼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요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을 내벼려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을 가지십시오 빨리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 주의 손을 내게 내밀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내 자신을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지난 중보철야 기도했듯 제가 은혜와 극류를 구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는요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대신에 극률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섭리가 필요해서 절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욕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욕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때 저희가 할 기도는요 은혜의 기도입니다 기다려주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기도 그때는요 나서서는 안 됩니다 훈수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훈수 두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 사이가 그거 좋아 그거 들으면 위로가 될 거야 그런 추천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욕기 20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찾아 원망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진심으로 욕처럼 상처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욕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이 일어나 거둣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하시오니 여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절규와 부정 포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이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인들은요 그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호르비치가 얘기한 회복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요 땅에 엎드린 후에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알몸으로 이곳에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는 것은 여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앞에서 예화처럼 말씀드린 이사기가 제 심부름을 하다가 주차장 중간에 넘어져 피가 나도록 무릎이 깨졌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다면 만약에 피가 나는 다리를 붙잡고 엄마 아빠에게 돌아갔다면 이사기는요 좀 더 성숙한 아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기는요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를 붙잡고 엄마 아빠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것이 너무나 아팠고요 그래서 울기도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사기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사기는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는 현대 그리스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요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슴 시린 일들이 매 순간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욕처럼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엉엉 울기도 하죠 피가 나는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욕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며 땅을 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기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반드시 가야 할 자리로 가야 한다면 곧 그렇게 욕처럼 땅에 엎드려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또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유적들은 오늘 말씀대로 욕과 같은 고통의 단계를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멀리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슬픔을 좀 덜어드리고자 좀 멋진 조가를 부를 합창단을 보내드리고도 싶고 교회 예산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고도 싶고 여러 순서를 통해서 화려하게 그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잃은 욕과 같은 아픔을 겪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저 한 구절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짤막한 예배 한번 드리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 속의 강도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렇게 오기만 해도요 나중에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배가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껏 울고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이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알몸으로 왔으니 이제 이렇게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상처와 고통은 감사와 위로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진정한 하늘에 감사를 깨닫고 매 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한 대를 보내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감사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못해 유혹처럼 땅을 치고 울부짖으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끝내 유혹처럼 땅에 엎드려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 그 예배 안에 참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주님만을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